1. 모하메드 살라 1. 모하메드 살라 옆으로 셌어요 높이 뛰어서 헤딩했습니다만 빗나갑니다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저 선수 동점 골이 기록됩니다 오늘 약팀의 반란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윗이 굴리아스를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그리고 막 바비뉴인데요 각포공 잡습니다 바비뉴 조던 핸더슨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? 갈베르대가 잡습니다 핸더슨 동료를 바라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